에이 그만해라 정말 이거는 먹고 아마 못올라올거니까 버리고 갑니다 에이 스피점 시끄럽다 아 정말 아 또 길이도 많아 또 살았니 죽었냐 죽었니? 길이 없네 제발 믿어보자 제발 오케이 유령있는데 오히려 버섯인가 시댄으로 와앗 노우 깜싸 위로갈거야 이득 과연 어 뭐지 나와서 왼쪽으로 달려서 문 저 문 들어갔어야 했다 문이 아니라 저 파이프가 진짠가? 우리는 어쨌든 파이프를 다시 들어가긴 해야 하는데 끝! 돌 떨어질거 같은데? 돌 돌 안 떨어진다고? 어? 진짜로? 에헤이 파란모레님 안녕하세요 도착해 그가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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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올라오냐? 아 그렇다면 망했다는 느낌이죠? 아니야? 안 넘어지네? 아 왜 자꾸 돌아가는 거야? 못 올라올까봐 못 치겠다. 꼭 널 타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? 불편하게? 으핸 그렇지. 그래야지! 10분간 안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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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ele에에에!? 내려와아 옴니 내려올 cauliflower 옴니 nostro 흐트 근처럼 우리는 타 상태를 따둔 스 comment 로 돌 밟을수있다구 스핀으로 돌 밟을 수 있다구 아아 내려가지마 아아 언제 끝나니? 어서 좋고 전 사실 내려온 이유가 맥 구경하려고 내려온건데 나이스 여기 올라갈때 돌 떨어지니까 조심 오오오오오 오어어어어 아아 이 물이 딱 걸러 오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안해 똘떨어진다 하아 정말 트롤 많아 이정도는 양호하죠 이정도는 유유토이님 안녕하세요 왓? 억? 적둑방으로 딱! 착지? 되냐 이거? 되니? 아니면 버섯 안먹을 수 있나? 노우 그게 아니라 저 두칸에 딱 맞게? 부핑 안되는걸? 허허 잠깐만요. 버섯 안 먹을 수 있지 않나? 근데 버섯을 무조건 먹어야만 진행이 가능?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을 것 같은데 발판 뭔데? 아 그러네 맞아도 됐대 리셋 뭔데? 미리 보기야? 폭탄이랑 같이 내려가 야 너무 빡센데?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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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쓰 어떻게 살았다 비해 떨어지는 거 안 맞고 미드 에어니? 뭐냐 저거 원하는 게 뭐야 오케이 3단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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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건 주지 왓 감사 하.. 요시 카이조맵인가 본데? 머리깡 나오죠 슬슬 아 살려야 돼! 오케이 타고 군바 용암이 있는 거 밟고 그 다음은 뭐 봐야 알죠 타고 군바 용암이 타고 군바 용암이 오케이 밟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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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밟고 오케이 에이! 감사 에이! 감사 자 아 이거 오른쪽 구경을 못했어 뭐였죠? 오케이 체크포트 땡큐 먹어 뱉터 망했스 아니 근데 너무 파워가 밑에 있는 거 아니니? 너무 밑에 있다고 생각이 드네 너무 밑에 있다고 생각이 드네 오케이 왓 뭔데? 왜 죽어? 가시 있니? 어 나 방금 암 올라가 준 줄 알았어 그러네 그러네 가시가 있었네 아 아 아 아 뭔데? 멀리지게 선수라니까 아 아 아 아 아 재콘! 방! 젠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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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요시야 구경이나 좀 하자 저기서 요시 버리는가? 안 돼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허허 허허 요시 끝까지 살려야 돼 하아아아아 밟아 밟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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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바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됐을거 같긴 한데 뭐 요시 이거 죽이라는 거냐 이거? 이거 왜 넣어놨니 이거 요시 죽이라는 거니 이렇게 뭐지 뭔가 이상한데 요시 왜 자꾸 요시를 죽이게 만들어놨어 끝났으니까 이러는 거긴 하죠 계속 요시 죽이게 해놨네 난 살릴 거야 완전 풀세트죠 완전 풀세트 요시의 망토의 뚜껑까지 그래도 제가 탄 거는 끝까지 시켰습니다 런 앤 쩝 빅스 버전 수정 버전인데 저 꼬충이 밑으로 지나가야 했나요? 설계는 뭐 이쁘게 해놓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파워가 처지면서 갔어야 하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열쇠 필요 없니? 물론 뭐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가 없긴 합니다만 진짜 슈퍼마리오메이커 슈퍼마리오메이커 빌더 마리오죠 슈퍼마리오메이커의 캐릭터 슈퍼마리오메이커 냐아 하하 포마님 안녕하세요 아마 뭔가 설계가 오호 이걸 살았어 말도 안돼 방금 아아 왜 두번이 밟히냐고 와아 쇽 쇽 쇽 아니 쇽쇽쇽쇽 할 필요없이 그냥 바로 끝나네 올라가면 바로 끝난다고 했지만 이렇게 높이가 나왔나 이게 최댄가 여우 헐 이게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사실 헐 헐 것 이건 흠 ! 반응 경고 다행히 피점프가 됐고